자 안녕하세요 알양농장입니다 자 오늘도 울칭이들 근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울칭이들이 일주일 사이에 엄청 많이 커졌어요 여러분들도 일주일 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얼마나 많이 커졌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울칭이들 이제 뭐 국산 울칭이 사이즈는 가뿐히 넘어서죠 저는 이렇게 수출을 많이 넘어서 보여요 전경을 늘리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 수출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입니다 큰 아이가 하나 있네요 어 도망갔다 자 보시면은 일단 알비노 팽맨과 일반 애들이 있고요 알비노는 애들이 적어요 아무래도 햇길이의 브리딩이기 때문에 알비노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비노가 있네요 아이고 애들이 잘 도망가가지고 잡지를 못하겠어요 수추도 많으니까 더 잡기가 힘들어 자 얘가 좀 크네요 어 큰일 하나 골라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뭐 큰 애들은 도망가서 작은 애들이라도 잡아왔는데 지금 대강 이런 사이즈고요 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은 훨씬 더 커져있겠죠 애들은 하루가 다르게 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훨씬 더 커져있을 거고요 와 그래도 사이즈 굴빵하니 괜찮습니다 유독 큰 애들은 훨씬 더 커요 이렇게 큰 애들 있잖아요 바닥에서 끼어다니는 애들 저런 애들은 엄청 크고요 자 이거는 매번 영상 때마다 설명드리는 건데 저는 이렇게 수초를 많이 기르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얘들은 수질 경화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아 여기 이제 물 속에 미생물들이 애들의 암모니아 발생되는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질산염으로 만들어주고요 미생물들이 그 다음에 그 질산염을 얘들이 분해하고 흡수해서 얘들이 성장하죠 그러면서 물에 여과 사이클이 돌아가게 됩니다 저같이 이렇게 스폰지 여과기 화학적 여과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이제 이건 한 마리만 기르시는 분들한테는 별 도움이 해당이 안 되는데 넌 왜 누워있니? 한 마리만 기르시는 분들께는 별 해당은 안 되는데 얘들이 아무리 먹이가 풍족해도 서로 건드려요 근데 이렇게 숨을 공간이 있으면 보세요 이렇게 구석구석 사이 숨에 숨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다 보면 공격을 잘 안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은신처 역할을 해주고요 세 번째로 먹이가 돼줍니다 얘들이 생명울청이들이 육식성이 아니에요 잡식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먹이는 먹이는 대부분 육식성 먹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초를 갉아먹으면서 어... 네 잡식성으로 초색 성분도 같이 섭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알약용작에서 육식을 입양하시면 같이 기를 수 있는 수초도 서비스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얘기 분양 얘기 나온 김에 어... 알려드리려면 제가 저번주에 한 마리당 2만원에 분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육식이 더 많이 나와줘가지고 어... 한 마리당 18,000원에 분양할 예정이고요 이번엔 알비노가 더 저렴합니다 알비노는 마리스도 적긴 하지만 알비노는 소량 한정으로 15,000원에 분양할 거고요 알비노는... 어디갔냐 알비노 친구를... 수초가 많아가지고 제가 잡는건지 일입니다 수초의 단점 자 이렇게 알비노 애들은 어... 한 마리당 15,000원에 분양할 예정이고 패털리스 알비노가 나올 거에요 붉은색 전혀 없이 붉은색이 전혀 없거나 붉은색이 아주 적게 나올 거고요 어... 무늬는 좀 적을 거고 어... 그 다음에 화이트 라임 알비노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애들은 소량 한정으로만 분양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기를 거에요 네 그렇구요 일단은 18,000원 15,000원 각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같이 기를 수 있는 수초들을 서비스로 보내드릴 거에요 그래서 가능한 방문 입양을 권장 드리고 있구요 어... 지금은 뭐 날이 좋아서 어디서든지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... 괜찮을 거 같습니다 하고 그냥 나갈 때쯤 되면은 아주 튼튼하게 잘 잘할 거에요 애들 뭐 입양하고 싶으시면은 알령 농장 어... 영상 정보 칸에 있는 알령 농장 개구리 분양 사이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올챙이들은 지금 딱히 먹이 급여를 할 상황도 아니라서 어... 보여드릴 게 적네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어... 이게 쓸지렁이라 해서 먹이예요 이거는 24시간은 항상 있는 거다 보니까 애들이 먹이 반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찍기가 애매하죠 그 다음에 저기 구석에 이거 살짝 푸르스름 하면서 검둥검둥한 거 수초입니다 얘들이 다 뜯어 먹어서 적골이 된 거에요 얘들이 생각보다 수초를 많이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기서 이방에서 수초랑 월증이랑 같이 키우다 보면은 느낄 거에요 수초를 생각보다 잘 먹어요 자 일단은 부모개체 한번 설명해 드리러 넘어가 보죠 자 부모개체는 저번주에 보여드렸다시피 어... 이렇게 월드베스트 사무라이 블루 백맨과 어... 블루 노라인 백맨입니다 저번주보단 발색이 좀 더 살아났을 거에요 저번주에는 산란 직후라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았을 텐데 어... 이번에는 어... 그래도 컨디션이 좋아서 발색이 상당히 올라온 상태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쁜 애이를 브리딩 개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패턴리스 블루 애들이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예쁜 애들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이거 유의하셔서 입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... 확실하게 입양하시고 싶으시면은 개구리가 된 후에 입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쳐보도록 할 거구요 어... 영상을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